이 물끄럼대를 타기만 하면 오륜를도 오륜리가 된 심정입니다. 한 번 타고도 송차지 않아서 두 번 세 번 타겠다고 충계를 어루내리는데 청년들은 물론이고 중년들과 눈부는 여성들까지도 좋아하는 기재입니다. 저는 조금 전에 이 물끄럼대를 한 번 타봤습니다. 그런데 다시 타보고 싶은 충정을 품할 수 없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정말 하늘 나는 것 같습니다. 충남 물놀이장에 와서 수영을 하니 이 마음이 한없이 거뜬하고 힘이 막 섰습니다. 앞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. 이 무더운 여름술이 여기 물놀이상에 오니 미끄럼대도 타고 수영도 하니 정말 기분이 덥고 상쾌합니다. 정말 좋습니다. ningあ이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